빨리 켜야 되겠다 자 자 러슬런트 찍었구요. 철 이거 이쪽에 오실때 이런식으로 아모스 두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. 아모스 동시에 두개 올라갔죠. 그 다음에 이렇게 철 캐던에 하나 빼가지고 이런식으로. 러슬런트 이제 곧 나오죠. 템포로브 아모스 하나 더 이 위 빌딩은 영웅빌딩입니다. 영웅빌딩. 5번 6번 7번 부대 배럭 4번 부대. 그 다음에 워리어 2번 부대 4, 5, 5, 6 멀티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클러릭 두개 눌러주면 돼요. 5, 6, 7 5번 부대, 6번 부대 요런느낌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힐 업그레이드 달려줍니다. 5번, 6번 아프 달려가지고 정차 이쪽에 하나 둘 정신 다 쫓아야 좋아요 이렇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죠 보여드릴게요 그럼요 아프 달려주기 아프 nurture 아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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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 아프 라고 자 롤이 하나 잡았어요 슈먼 영웅이 이렇게 셉니다 크로링만 있으면 어 안돼 한쪽 빼기 앨벳이 갑니다. 이런식으로 앨벳이